정부에서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불 붙거든요 지금이 사상 최고가를 하더라도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민간 사업들을 진행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계획들이에요 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아니라 그냥 숫자 맞추기만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도심권에 있는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을 해야 돼요 살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아무도 안 했어요 같은 구역 내에서도 민간이 진행을 해도요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하고 세 개의 액터가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심지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합이 형성되면 비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들끼도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의사관계들이 있는데 협의를 안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다 소유권을 회수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의 정말 맹목적인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입자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가격에 거기 살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순간 그 가격엔 절대 비슷한 조건을 못 구해요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한테 거주 대책을 만들어줬느냐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임대 아파트 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또 다른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쫓겨나야 되는데 나가실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뒤가 없으세요 배째라고 누워계시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다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만든 대책이거든요 계획 자체는 너무 완벽해요 정말 48페이지인데 제가 다 봤는데 제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대책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시장에 적용시켰을 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협의하지 않고 계획만 명확하게 완벽하다고 했을 때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는 거랑 서울 도시에 혹은 지방에 있는 도시 내에 정비 사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가 만든 구역들은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구역들이에요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신청을 한 것들이거든요 당장 지금 신청해서 된 지역들도 왜 신청했냐고 지금 이의신청하고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왜 안 됐냐고 또 이의신청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하나도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진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1년 동안에 이것에서 한 구역에서 진도가 나가면은 그건 엄청난 성공입니다 근데 저는 한 구역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뚱쳐가지고 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금리 같은 경우는 제일 영향을 주는 거는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기는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금리하고 부동산 연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봤지만 한 번도 연관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금리가 제일 높을 때가 부동산 시장이 제일 좋을 때고요 금리가 낮을 때 우리 안 좋은 경향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금리가 부담스러우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LTV, DTI, DSR 때문에 40% 이상을 못 받아요 나머지 60% 현찰을 갖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갑니다 그건 괜히 그럴 거라고 아니면 그냥 엄살을 피우는 것들이지 제 주변에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이 부동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어차피 금리를 신경 안 썼고요 투자자들은 대출이 안 나온 상황에는 안타까운 거지 금리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거 단적인 얘기가 이거 한번 보시면 명확합니다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아파트가 나와서 간혹 가다가 경매 넘어가면요 지금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가요 100%가 대부분 넘어갑니다 아무리 낮게 나와도 90%가 넘습니다 대출이 40%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 때문에 경매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8년 끝나는 거잖아요 아파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지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에 경매 나오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들이죠 제가 이 방송 보시기 싶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죠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나 일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정부에서도 일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누려주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게 맞는 방향이잖아요 만약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담스러우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세웠을까요? 일반인들도 본인이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담되면 대출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품만 벗기면 뻔한데 이게 지금 다들 집을 안 가져보셨 분들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벼락거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동의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는 것들이고 집 산 사람들 잘 됐다 너희 이자 많이 내봐라 이런 것들 같아요 근데 이자 많이 내도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대출 많이 해주면 3기 신도시는 일단 입지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건 1기 신도시고 25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낡았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품 경쟁력이 없어서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2기 신도시는 너무 멀어요 교통망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서울의 교통망으로 연결된 2기 신도시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판교가 제일 비싸고요 왜냐면 신분당선 교통도로가 다 붙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교가 성공했죠 광교도 바로 신분당선으로 붙어있고요 동탄도 성공했습니다 SRT 다 붙어있고요 도로망도 좋고 거기다 좀 GTX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게 다예요 지금 파주, 김포, 운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엄청 고전을 하다가 지금 서울 수요층들이 글로 밀려가서 지금 최근에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멀었어요 거기는 되려면 지금 파주도 양주도 그렇고 아니 용지 분양도 안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어디냐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입니다 입지가 더 좋아요 입지만 놓고 보면 깡패죠 완전 입지 깡패죠 엄청 좋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청약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7월 때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하기 최소한 2년 정도 전혀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사전 청약 한 것들이 한 2년 정도 후부터 본 청약을 할 텐데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3년 후에 또 입지입니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냥 빨리 가봤자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거고 지금부터 그리고 대부분 하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LH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럼 또 밀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최근에 부각이 됐던 입지 중에 하나가 하남시의 가밀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분양도 꽤 잘 됐고 인기가 많죠 그게 언제 사전 분양을 한 거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예요 10년 걸렸습니다 그게 후에 사전 청약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엎어진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이 본 청약이 아니거든요 용지도 다 솔직히 좀 어떻게 분양도 끝난 것도 아니고 매수도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3기 신도시 자체는 좋다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 광야 교통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망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는 늘 이 말씀으로 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만은 하세요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내 집만 하시면요 10년 동안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간에 욕심이 생기신다 그럼 그거 팔고 더 좋은 집 가시면 되고요 이왕 하실 거면은 내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시지 마시고요 많이 무리해서 사세요 영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저는 영끌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영끌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 가능한 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어야겠죠 그런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비에 부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제일 좋은 거를 해도 서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살고 싶으신데 그럼 경기도나 인천에 사셔도 돼요 대신 이제 서울보다는 상품이 더 좋아야겠죠 뭐 새아파트다든지 입지가 좋던지 간에 그렇게 좀 시작하시면요 그 다음 단계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한 번도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주식은 실패하면 휴직이 되지만 주택은요 실패해도 싸게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내지만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제 마무리 멘트 마칠게요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